여고 추리반분들 모신 만큼 예? 추리? 장면을 보고 추리할 수 있는 아 뭐야? 문제를 준비해놨습니다 이름하여 음성 지원 게임 예능 앤 음성 지원 게임 예능 앤 코미디 유행어 편 준비해놨습니다 다들 뭐 다들 이제는 다 예능인이시니까 익숙한 장면이 뜹니다 해당 장면에 음성 지원되는 대사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입니다! 1번째 문제 빠르게 빠르게 배고파 빠르게 보여주세요 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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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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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빨랐어요 비비 여기 딱 이 부분 이거 뭐 미미였는데 진짜 갑니다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 단어들이 많았어요 이게 한계가 아니야 맞아 맞아 아 선배님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90% 한 해 실패! 아 없어요 한 해 백수단 선배님 백수단 선배님 백수단 백두산 아니 근데 선배님께서 백수단이라고 했어요 백두산이 아니고 백두산이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그거 거기까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백수단이 뭐야 비비 비비 최고의 선배님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앞에만 좀 바꿔주세요 신 완전히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완전히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좋은 답입니다 좋은 답입니다 손동엽 씨 맛있게 빼서 먹네 역시 백수단 선배님 백수단 선배님 완전히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진짜 귀한 거 뺏을 거야 음료 모르들이에요 왜 안 나오네 얘나 틀어 달라고 그럴까? 아니 우유인가? 아니 이거는 우유 진짜 우유야 한번 드셔보세요 첫 1등입니다 오케이 유럽으로 가자 유럽으로 오랜만에 유럽만 뭐만 하면 유럽이래 진짜? 유럽으로 안 가봤나 봐 진짜 다 삼키기 전에 우유 아 아 맞아 한입에 한입 한입에 실하네 실해 맛있다 맛있다 깊어요 진짜 깊어 단호박 이런 게 되게 달 줄 알았는데 역시나 전혀 단 느낌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단맛 그리고 단호박이 아닌 것 같아요 단호박이에요 단호박 네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크림이 너무 맛있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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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가 간절합니다 아 이거 뭐 아니 디저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래 그리고 아까 예나씨가 노래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쉽다고 예나씨 맞추면 노래 좀 준비해다가 그거는 아 그래요? 그거 끝까지 모르는 거야 그럼 맞춤형으로 저희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아 맞아 이렇게 보셔는 거 파프먼스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안 나와요 그래 맞아요 다음 문제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요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럼 나왔습니다 보여 주세요 2016년 자 2016년 누구예요? 원썬 형이다 원썬 형 원썬 원썬 래퍼 원썬 그거 아니야 표 인터뷰 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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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이는 안 된다는 건가? 99% 뭐야 신 반말로 늙은이는 안 된다는 거야?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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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이는 안 된다는 거지? 딸 딸 딸 딸 딸 늙은이는 안 된다 뒤에 뭐예요? 턱수 교육 있습니까? 턱수 교육 있습니까? 느낌표요 늙은이는 안 된다 슭 뱀 비비 늙은이는 안 된다? 물음표 물음표 정답입니다! 나 1세트 중 한 명이에요 패스하면 올패스예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을 거예요 늙은이는 안 된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길 거야? 진짜 이길 거야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네 정답! 물음표 대박이죠? 뺏고 싶어 막, 너무 예뻐 안에 빵도 들어가 있어, 빵도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단호박이랑 단호박이랑 치즈랑 너무 잘 어울려 이거 너무 막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죠 완전 부드러워요 아주 그냥 싹 그냥 밤 양갱도 못 비비는 넌 뒤졌다 너무 세상에 조심조심 어떠십니까? 지금 너무 깊게 나면 포크가 목 져서 단호박이 살아있어요 단호박이 살아있어요 어중이 떠중이 단호박이 아니고 진짜 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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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래요 오케이 우유랑 같이 딱 오케이 근데 이건 또 웅이 어릴 수도 있어 보여주세요 개콘입니다 이게 뭐지? 개콘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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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니들이 고생이 많다 99% 아 분장신이구나 윤아! 유나! 선배님 제가 진짜 못하겠습니다 뽀뽀 그래, 니들이 고생이 많다 자, 니들이 고생이 많다 유나! 유나! 왜? 실패! 자, 웃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아유, 예난데 왜 유나라고 웃으세요? 아니, 예나네 아 진짜 진짜 부르네 진짜 부르네 아 진짜 진짜 부르네 유나! 유나! 실패! 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 니들은 안 되는데 뭐라고 했죠? 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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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고생이 많다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뭐라고요? 니들이 고생이 많다 정답입니다! 심하게 때려줘야죠 니들이 고생이 많다가 유나! 유나! 진짜 평소에 내가 모르는데 아니, 니들이 고생이 많다가 경력이 약하죠 그래서 같아요 드디어 먹게 됩니다 하나 골라주시죠 어? 이거 알지? 뭔가 인제 알아, 이것들아 우유 정리 축하합니다, 지윤 씨가 아, 불렀다! 세 번째로 먹게 됩니다 빨리 자, 무조건 드시기 바랍니다 신동협체 가장 좋아하는 맛 화면 주세요 이거 뭐야? 태양, 태양, 태양! 태양, 태양, 태양! 태양, 태양! 태구, 태구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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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실패 나네 침대는 과학이다 아니에요 실패 얘나! 집에 가고 싶다 집 들어갑니다 집으로 시작해요 집 들어갑니다 집으로 시작해요 우리 태구 같은 사람들이 밖에 나왔을 때 이런 생각 피요 피요 집 가고 싶다 실패 집에 가서 뭐해요? 한해 집에 가서 뭐하고 싶어요? 한해 집에 가서 눕고 싶다 눕고 싶다 눕고 싶다 눕고 싶다 그쪽입니다 눕고 싶은데 신 집 가서 계속 울? 거기까지 정답 어? 거기까지 정답 계속 다짐하는 말 다짐하는 말 찬스다, 찬스다 누울 거야 누울 거야? 실패 세윤 집 가서 계속 누워 있을 거야 저 담요 또 신도요 씨가 맞습니다 또 신도요 씨가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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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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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cla 배추 올라가는 거야. 정답입니다. 배추 안 되는 거야. 집 가서 계속 누워 있을 거야. 왜 음악이 나온 거야. 다음 예능 코미디 유행어 편 보여주세요. 5분! 지효 씨입니다. 어이, 뭐지? 지효 씨입니다. 뭐? 한해! 지효 씨입니다. 어이, 뭐지? 뭐? 한해! 한해! 나 눈물 나올 것 같아. 실패! 나래! 나래 빨랐습니다. 넨지가 돌아갔어. 위험하지, 위험해. 실패! 키! 의사가 자외선 보지 말랬는데. 어? 약간 피부 쪽인가요? 자, 힌트 있습니까? 진짜? 힌트 있습니까? 진짜? 누구나 피부가 있죠. 근데 그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피부요? 근데 그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피부요? 아, 스킨이 건조하네. 어? 거의 다. 90%! 이쪽 결이에요. 실패! 나래! 스킨이 드라이 드라이! 오! 드라이 드라이! 두 번 실패! 예나! 다시 한 번요. 스킨이 드라이! 아! 스킨이 드라이! 실패! 실패! 아! 스킨이 드라이! 스킨이 드라이해져. 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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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도 알아? 우리 알아! 오랜도 알아! 오! 헤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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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福이야?! 안무 만들어 X2 배에게! 안무 만들어 X2 안무 만들어 X2 최초! 오! 이게 뭐야! 우리 아빠는 퍼포먼스 실패! 이게 뭐야? 우리 아빠는 퍼포먼스 실패! 오랜만에 퍼포먼스 실패! 신곡 많잖아! 형이 요즘에 너무 요즘 것만 쳐가지고 딱 까먹어 그래 그래! 요즘 것만 쳐서... 실패했기 때문에 물을 드립니다! 물 마시네, 물 마시네! 정말 안 어울리죠? 물입니다!